네도 잔다 우리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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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 잔다 우리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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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불만증 때문에 자매인 못 숨을 쉬어서 오셨다구요? 몸이 오늘 주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. 숨을 깊게 들으시고 깊게 내쉬세요.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근육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 손에 근육을 막히고 온몸에 힘을 풀어봅니다. 숨을 계속 깊게 들으시고 내쉬세요. 팔 근육이 점점 말랑말랑해진다는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. 근육은 점점 말랑말랑해져서 그 상태로 깊게 깊게 듭니다. 잠이 드는 과정에도 숨을 깊게 들으시고 내쉬세요. 그동안 먹었던 사료를 수화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온몸을 늘어내려줍니다. 다루가 점점 휘장에서 부드러워집니다. 꼼치님은 앞으로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. 그럼 저는 보상으로 꼼치에 발냄새를 좀 얻다 보겠습니다. . . . . . . . . . 쿵쥬야, 일어났어? 잘 됐어? 약간 무슨 느낌이야? 야 쿵쥬 진짜 잘 잔 표정이야? 귀여워. 잘 잤어? 그럼 엄마 발냄새 한 번만 맡아볼게요.